어이구 어이구 반가워 왜? 이쁘다 응? 어이구 안 추워? 음 음 사람은 그렇게 따르고 순하네 예뻐? 아이고 어이구 예뻐 예뻐 멋지다 헤헤헤헤 이쁘네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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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있어 예뻐 잘생겼어 어이구 그만해 힘들지 않아? 어이구 너한테 오란 뜻이야 그게?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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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물이다 야 너 명물 명견이다 명견 응? 예뻐? 어?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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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전이다 명전 손님들 오라 그리는거야? 아주 멋져 인상도 멋있고 일어나봐 옳지 옳지 아이고 순대 집에 들어가 이제 응? 순대 집에 들어가 아이고 잘생겼어 무슨 인사법이 그래 겸손이 두손 모아가지고 그냥 응? 아주 훌륭해 2020년 한 해 동안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어? 응? 이야 참 멋져 응? 춘대 이제 들어가 응? 춘대 들어가 2020년 2020년 12월 31일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민통선 한우촌 앞에 머물고 있는 개의 인사를 너무나 황송하게 봤습니다 아주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마치 인사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야 그거는 어? 공이야? 어? 어이구 영하 17도가 떨어지는 이 철원 이름 모를 개는 열심히 또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너무 또 귀엽고 어이구 멋지네요 멋지네요 어이구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했던 한 해 답답했던 가슴 개의 재롱을 통해서 웃어봅니다 모모아 잘 있어 갈게 그래 빠이빠이 응 빠이빠이 흐흐흐 잘 있어 간다 일로와봐 옳지 인사 인사해야지 안 뺏어